연경언니가 웃기만 한다. 아, 웃기만 한다. 아, 웃기만 한다. 연경언니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셔서. 연경언니가 웃기만 한다. 손이 너무 시려. 손날로 주세요. 오늘, 뭐야? 손날로 달라니까 마이크를 주시네요. 끝 하면 들려요? 아, 이거 폰에 연결하는데. 아, 그래요? 왜 그래? 착각했네, 착각. 노래 한 번? 오빠 한 번. 나 잘했어, 잘했어. 언니 한 번. 어, 한주 선수님 너무너무 이쁘대요. ASM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섯 개 선착순이네요. 하하하하 오늘 거. 고마워요. 야, 소박이비. 반영 때부터 친구예요. 같이 운동할. 우리 미옥이. 우리 은서. 부대론이래. 저희 엄마한테 언니라 불러요. 엄마야. 자기 언니래. 언니. 내 언니예요. 진짜 웃겨. 우리 엄마한테 언니 왔어. 언니 왔어. 이거 어서? 아니, 뭐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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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귀찮아. 어디에 싸요. 언니 뭐야. 맨날 폭력만 휘두르는 그러면서 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기 스토머! 보셨죠 여러분? 언니 더 더 더 더 더 더 어, 언제? 사람은 떼어요, 얘들 못댔어요. 아니에요 언니. 빨리 와. 실화 가면 또 때릴 거잖아요. 좋아. 한 명이 돌아간다, 왜? 왜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한 명씩. 분명히 김치 하면 되지 그냥 까랑 선이 뭐고 있지? 있어 ya 나 이거 앉았다가 앉았다가 팬들한테 우리 우리 지윤이 무릎상 하겠다고 나도 안가 바깥으로 놀고 하니까 뭘 앞둔다니 동네 사람들의 현금이 왜 이래요? 실물이 더 낫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보여줘야지 아니 이거 말고 팬들한테 실물이 훨씬 나아요 이거 동영상 아니잖아요 이거요? 동영상인데요? 보여주는 실물이 낫다고? 빨리 내가 봐서 안다고 빨리 말해 제가 봐서 아는데요 여기 사진 이상해요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실물이 낫다고 실물이 아니다 이 사진이 이상해요 아니요 실물이 훨씬 나요 실물이 훨씬 나요 내가 인터뷰할 때 나오는 TV 화면보다 실물이 낫다 여러분 네 그렇대요 실물이 낫다고 쳐요 실물이 낫다고 쳐요 형번들 이상해요 실물이 훨씬 나요 아 왜 카메라 안 돌려고 말해 아 영주 아 영주 아 영주 소리는 들잖아 들잖아 아 아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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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낫다 쳐요 경기장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 유니콜이 멋있을 때 잘 안 하고 아니에요 유니콜이 멋있을 때 제가 안 하고 제일 잘 안 하고? 말 잘 안 하고 원래 자기 할 때 제일 멋있는 건데 그래 오 오 오 잘한다 말 잘했다 내가 할 말이 없게 봤는데 나도 잘했는데 나도 잘했는데 또 봐 아 일하고 갈 시간이네 아 좋아 오 안녕 두 번째 한 upgraded 한 힙어링 아이러